승리라고? 이걸 죽여야 승리지 죽여라 이 새끼 에너지는 달긴 다는건가? 쟤네 토성 쌓아놨네? 아 이 미친 축성을 해라는데? 이게 무슨 축하해 축하해 진짜 토성을 쌓기에 시간을 번건가 오른쪽이 좀 약하네 오른쪽으로 들어갑시다 이건 이겼다 토성에서 안쪽 뚫리면 이거 끝나는거야 오히려 토가 되면 쥐가 되지 야 니네 대장 장암 나한테 뒤지는거 못봤어? 야이씨 야 이 멍청이들 이 또라이들 이거 진짜 야 이 멍청이들 이 멍청이들 아 제발 화살은 화살은 좀 아니다 아 활은 좀 아니다 얘야 활은 좀 아니다 아 활을 쏘네 자본이 너무 적어? 개소리야 아 개소리야 어 아이씨 아 너무 많이 클릭했나봐요 꺼져버렸네 적당히 클릭합시다 잘못하면 튕기니까요 적당히 클릭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장암 장암 개쌀 개잘 싸우네 근데 물론 제가 피가 반밖에 없어서 개집중하면서 싸우긴 했지만 유럽병종으로 바꾸자구요? 우리나라 병종은 좀 별론거 같애 아 아 철수 철수 어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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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겨 저거 이겨봐야 뭐 나한테 남는게 없어 철수 철수 키바 오케이 도부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원소 미쳤네 여기저기하고 다 싸우네 보정 먹으러 가는거구나 내가 금방 갈게 금방 갈게 형도 간다 순신이 형도 간다 아 지금은 안돼 2만 3천? 가보자 그냥 오픈월드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성이네 그렇지 투석기 날려 와 열댔 엿됐다 이거 야야야야야 야 이거 망했는데 이거 살아서 저기까지 가는게 진짜 완전 기적이야 이거 따발총이 나온 따발총이 날아오네 아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이러지 맙시다 아 아 어 무사지 살아서 왔어 많이 살아왔네 어 뭐야 x8 어 뭐야 x6 오케이 x5 pr 들어가 x4 들어가 x3 야 잠깐만 나 이러다 오바차 탄다 나 중간에 완전 꼈어 야 잠깐만 아이 잠깐만요 아 이 미친 저 사이에 껴가지고 녹았네 아 얘네 궁병 개많다 이 안에서 녹는데 좌우로 쏴야지 이거 뭐야 이 돌 야 돌 굴러간다 조심해 아 이거 졌다 이거 아 저 궁수가 너무 많다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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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각 태각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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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궁병한테 다 녹았네 재방송은 녹방 없습니다 아 왜이래요 음 훈련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훈련할 돈이 없네 야만인 요새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가자 가자 얘들아 얘들아 앞으로 가야지 뒤로 오는게 아니고 이 또라이야 로빈우드는 초반에만 애들 죽이는거 몇번 죽이고 그 다음부터 안보여 오 저거 뭐야 풀린 다 조지자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끝내 끝내 넌 뭐쌌 야이 멍청아 멍청아 됐다 됐다 훈련도 훈련인데 애들 랩업도 좀 시켜주고 모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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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힌 다음에 훈련하자 야이르 또라이야 전쟁중인데 축제를 하자 미친 정신에 빵꾸났니 정신에 빵꾸났니 포장 짜장 그래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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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별로 못먹었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 건드리지 말고 나한테 시비거리지 말고 15000대 15000은 안되는데 이거 차라리 순 우경이랑 붙으면 안되? 그렇지 이게 차라리 낫지 전략은 맨날 실패해 나 말 또 어디갔어 말 죽었나보네 얘네 왜이렇게 퍼져서 오지? 불안하게 저글링으로 꼬라박는줄 와 로빈우 쩌네 야 얘네 안보이는데 다른쪽으로 빠져야겠는데 얘네가 안보여서 못쏘네 의병좀 넣는거 어쩔수없어 의병은 신경안써도되 어저꺼는 유튜브 안올라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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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